안녕하세요 3d 운전기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3d 운전기실 버전 29.7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지금 배고파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먹고 나왔습니다 어우 든든한데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 타 짜자잔 다닥 문 닫어 네 버전 29.7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야 너네 여기서 뭐하는거에요 다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모두 다 업데이트 되었구요 와우 얘네들 온 동네에서 구경왔습니다 새로운게 추가되었다고 자 먼저 새로운 mpc차 여러분들이 막 타실수있는 슈퍼 람보르기니 비전 v12 그란트리스모 와하 우후 네 mpc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차구요 드리흐 와우 2차 3d 운전교실 운전시티에 총 4대 추가해놨습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후 내려 하실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이 추가되었는데요 자 이 건물 보이시죠 옆에 계단있는 건물 계단있는 이 건물은 바로 조기 여기 뒤편에 자리를 잡았구요 네 요 계단으로 옥상까지 올라가실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오피스텔 같은거구요 K-E-I-T-S-U 게이수 아무도 없어 게이수 어 네 게이수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자 요 가운데 요거 요거 지금 요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게임용품 파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닌텐도 같은거 파는 상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게임 타이틀 보이죠 저기 위에 손흥민 와 손흥민 있고 여기 풀스 타이틀들 쫙 보이죠 와 나 풀스 사고싶다 와 여기 다 있네 네 여기는 게임 상품점인것처럼 네 조이스틱이 이렇게 딱 박혀져있죠 자 그리고 자 이 건물도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쉽도록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는데 예 요거는 아까 보셨죠 편의점 저 삼각김밥 사 먹었던데 네 요기구요 자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제 카페입니다 카페 요 건물같은 경우는 요기 뒤에 있습니다 네 105 도쿄 카페입니다 자 카페 보시면 와 분위기 좋은데요 저쪽에 어떤 여자가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데 여보세요 제 말 들리나요 어 핸드폰에 열정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입구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에레베이터 사는대죠 자 이렇게 입체적인 건물이 이제 3D운전교실에 4개가 더 추가됐구요 아 야 야 뭐야 엠브런스 왜 와있어 막고 있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이버 트럭 네 일론 머스크 형님이 만드신 그리고 아직 전세계 출시가 되지 않고 2023년 말에 출시가 된다고 한 바로 전기 트럭 사이버 트럭 운전 시티에서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트럭이 오하 엄청 튼튼해 네 전기 트럭이면서 속도도 빠르고 강력합니다 후리푸드 와 와 완전 안전해 자 이 사이버 트럭도 운전 시티에 4대인가 5대 만들어놨으니까요 네 돌아다니는 차 아무나 여러분들 하실 수 있도록 추가해놨습니다 아 잠깐만 자 사이버 트럭의 파괴력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많아 후후 잠깐만 야 걸렸다 내려 야 어떻게 이렇게 걸리냐 자 친구를 도와줘야 돼 타 후진 오 솔라티 간다 샤샤샤샤샤샤 내 차 내 사이버 트럭 살려줘 와 살았고요 오 바로 주차 단속 오죠 주차 공무수행 잡혔어 어 뭐야 이거 탔어 내려 이 옆에 가면은 타지는데 잠깐만 우리 사이버 트럭 좀 살려줘야 되겠다 여기 타가지고 빵빵 한번 누르면 사라지죠 빵 그렇지 자 어우 여기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사이버 트럭이 과연 미니 건물들까지 부실 수 있을까요 flee 야 나 타이버 컴퓽 야 미니 건물에 누가 타이어 자국 냈냐 접니다 자 미니 건물에 타이어 자국 냈습니다 이 건물이 크기가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건물 등에다가 타이어 자극 누가 냈냐 사이버트럭이죠 네 그렇습니다 운전시티의 모든 건물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3D로 다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모든게 다 입체적으로 되겠죠 그래픽도 향상시키고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3D 3D 여기까지 3D 근데 여기서부터 그림 붙여놓은거 그림 붙여놓은거부터 바꿔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6구에서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자 이쪽으로 오 뭐야 뭐야 공중에 떠다니는 차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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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